몰겐자. 몰겐자가 제일 베이스고요. 지금 외에 모음 할 수도 있고, 아버지 할 수도 있고, 이모코 할 수도 있고, 나무아미탑을 할 수도 있어요. 뭘로 정신을 모으건 간에 몰라, 괜찮아, 자명은 제일 기본입니다. 몰라, 괜찮아, 자명으로 들어가면 딱 참나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. 정신 모은 다음에 쫙 힘 빼면서 참나로 들어가 버립니다. 이해되시죠? 몰라는 그냥 몰라만 하셔도 돼요. 그냥 정신 집중 잘 되시면 몰라하면 그냥 과거 몰라, 미래 몰라, 내 이름도 몰라 다 몰라잖아요. 사실 다 몰란데, 지금의 정신을 좀 모으고 몰라하면, 여러분 정신력이 좀 약하면요. 몰라할 때 좀 정신이 흩어져서 잘 안 모일 수도 있어요. 지금이라든가 아버지, 기독교분은 자기가 정신 모으는데 도움되는 거, 연불하시던 분은 나무아미탑을. 그렇죠? 호흡 잘하는 분들은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해서 정신을 좀 모은 다음에 몰라, 괜찮아 하고 힘을 빼면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해 버리시면 그냥 참나 상태라는 겁니다. 몰라는 내 이름도 몰라. 그냥 떠오르는 모든 걸 몰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. 어떤 거든 몰라. 몰라를 잘해야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. 지금 이러면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모이는데요. 힘을 빼고 또 빼면서 깊은 선정까지 들어갈 때는 눈에 띄는 대로 마음에서 뭔가 파문이 일어난 거 다 몰라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. 지금은 좀 거친 에너지 작용이 있어요. 몰라는요. 아주 미세합니다. 점점 힘을 빼면서 참나와 하나가 돼요.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결국 몰라를 하시는 거예요. 지금이니 연불이니 호흡이니 아미탑을 하는 것도 다른 건 몰라 이거 하나에 나 마음 붙일 거야 이거고 그 다음 몰라 하고 그것마저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. 지금도 좋고 나도 좋아요. 나. 나. 나 하면서 천지를 다 나로 선언해 버린 거예요. 나. 나. 나와 남 구분 안 하는 나. 아. 그랬다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쭉 들어가면 참나랑 접속돼 버려요. 거기서 이제 움직일 때는 자명. 자명. 자명해? 자명해? 이거죠. 각자 활용하시는 거를 활용하신 다음에 몰라 괜찮아만 붙여주시면 그대로 참나로 다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자명이라는 거는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.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, 이 감정, 이 말 자명해? 라고 물어봐주는 거예요. 몰라 괜찮아는 초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자명은 이제 양심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지금은 나한테 몰입에 도움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요. 뇌가 자극을 못 느낄 때 있어요. 그러면 좀 바꿔보는 거예요. 용어를. 몰입이 잘 되는 쪽으로. 다시 또 몰입이 선명이 되면 또 몰라 괜찮아하고 힘 빼버리시면 돼요. 그리고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냥 몰라 괜찮아 해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. 몰입이 잘 되시면 그냥 몰라 할 때 몰라 해주면 돼요. 혹시 몰입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또 활용하십시오. 하나만 고집하실 게 없는 게 우리 뇌가 하나 하다가 좀 자극을 덜 받을 때 있어요. 좀 바꿔주는 거예요. 그럼 꼭 그게 또 몰입이 잘 되거든요. 근데 몰라 괜찮아 자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냥 그거는 기본이에요. 참나랑 만나서 하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니까 가장 기본이 몰겐자니까 몰겐자는 꼭 알아두시고 몰라 괜찮아 자명 괜찮아는 또 이럴 때도 쓰잖아요.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랑 깨끗이 만날 때도 쓰지만 괜찮아는요. 참나 상태에서 모든 현상계를 괜찮아 하고 포용할 때 복공 공부할 때도 또 쓰잖아요. 그래서 몰라 괜찮아 자명은 그대로 아공 복공 구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. 마지막에 아주 실천 팁 들으셨죠? 몰입이에요. 몰입을 위한 방편인 거예요. 그래서 연불도 각종 연불이나 만트라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옴 몰라 괜찮아 이 만트라도 하나 만들어서 소개해 드렸잖아요. 옴 해가지고 정신 모은 다음에 그 진동의 정신을 모은 다음에 몰라 괜찮아 하고 힘 쫙 빼시면 탁 참나 자리에서 만족하시는 상태에 들어간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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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